안녕하세요. 저는 고덕초등학교 5학년 1반 오벤져스팀 대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저희가 만들게 된 것은 전동레일, 사육장, 텃밭, 조사실 칸막이, 수영장, 뷔페, 승마 체험입니다. 일단 전동레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동레일 안에는 잠시 동안이라도 꽃과 나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만든 까닭은 다리가 아프거나 힘든 친구들은 이걸 타고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. 사육장을 만든 까닭은 동물이 좋아하거나 신기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동물한테 먹이를 주면서 더 친해질 수 있고 동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동물에게 공포감을 더더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텃밭을 만들었습니다. 텃밭을 왜 만들었냐면 자기가 키워서 농작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도서실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. 왜 만들었냐면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사람한테 방을 했다면 책을 읽는데 집중이 안 돼서 칸막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뷔페를 만들었습니다. 왜 만들었냐면 서로 속아 먹는 취향과 서로 좋아하는 취향, 서로 싫어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도록 뷔페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수영장을 가려면 2, 30분 걸리는데 가야 돼서 학교 수영장을 만들어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유는 말을 타지 못한 친구들과 말을 탄 적이 있는데 또 타고 싶은데 멀리 가야 해서 타야 하는 경우가 있던 친구들은 승마체험을 하면서 더 신나고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상으로 마크로 우리 학교 만들기 어벤져스 조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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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